24절 빛은 빛의 사람 안에 있다 그분의 제자들이 묻기를 당신께서 계신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경지를 보여달라 이거죠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려면 선생님처럼 되려면 당신이 계신 경지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때도 읽었었는데요 내가 어디 있는지 니네 찾아올 수 있지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알고 싶다 이런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빛은 빛의 사람 안에 있으니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 빛 우린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죠 이 빛이 불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죠 불덩어리라고요 우리 애고는 차가운 쇠공이고 이 빛은 불덩어리다 라고 보신다면 제가 늘 드는 비유 있죠 차가운 쇠공의 비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이 속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지금 이 쇠공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혈육의 자녀지만 혈육이 있는 자녀지만 동시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 빛의 속성에 지배받는 혈육이 없으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혈육의 자녀라고는 안 하죠 하나님 자녀 중에 마지 빛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겁니다 빛의 사람이다 빛은 빛의 사람 안에 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빛나고 있다 나는 온통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춘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비추겠죠 빛은 우리의 몸과 마음 한마디로 애고죠 우리의 자아 우리 몸과 마음은 내 애고 소속이죠 내 자아의 소속인 것들을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 나 밖에 세상을 비춘다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만일 그것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둠이다 밖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이 소리는요 갑자기 왜 빛이라고 했던 어둠이라고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처럼 이 빛을 애고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못 비추겠죠 그럼 뭐가 되죠 차가운 쇠공이 됩니다 뭐냐 빛이 꺼질 수는 없어요 빛이 어둠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 빛이 밖으로 터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 갇혀가지고 그럼 이 애고는 어둠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비춰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우리 보살도 차원에서 중생을 구제한다 인류를 구원한다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할 수 있는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다 하나님짜리다 하나님짜리다 빛이다 이 빛이 먼저 나를 나를 비추게 하라 먼저 나를 타오르게 하라 그래서 내가 뜨거워진 만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먼저 나를 바꿔서 나를 바꾼 만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구제할 수 있다 좀 이런 원리들이 지금 다 들어있죠 짧은 글인데요 중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각주 한번 볼까요 빛의 사람이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각주요 아버지가 빛이니 아들은 빛의 사람이다 불교에서도 그렇다 성부에 해당되는 존재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 성부가 있고 성령이 있죠 그럼 뭐냐 성부의 작용이 성령이거든요 이 빛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이 빛은 일단 성령으로 우리가 만나겠지만 그 성령의 근원은 성부죠 성부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성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자리인데 서로 이상이 다르죠 그럼 뭐냐 불교에도 비슷한 게 있다 성부는 비로자나불이라는 법신불입니다 성부는 비로자나불 성령은요 로사나불 똑같은 소리예요 이 비라는 강조만 붙였다 뺐답니다 불교에서 절에 가면 비로자나불이라는 비로자나라는 부처가 있고 로사나불이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뭔 차이냐 비로자나불은 우주의 근원 이 법신불 자체 그리고 로사나불은 그 빛이 이 빛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해 있는 그 빛을 로사나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령이랑 똑같죠 그리고 성자에 해당되는 존재 이 빛의 사람은 결국 누구죠 부처님이죠 부처님 중에 아미타불 아미타불이 빛의 사람에 해당됩니다 왜 비로자나 노사나 아미타불을 얘기했느냐 보십시오 재미있는 게 있어요 도마보금하고 완전히 통하는 불교 내용입니다 불자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 빛이 부처자리 불성자리면 여기도 부처 자리지만 부처의 본체에 해당되는 자리라면 그 부처가 온전히 인격으로 화연하면 인격까지 입으면 아미타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성도 더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다 성부 성령처럼 그럼 비로자나가 본체고 노사나가 작용이고 아미타불은 빛의 사람이다 뭘로 입증하냐 뭐가 똑같다는 거냐 구조는 비슷할지 몰라도 뭐가 똑같냐 비로자나는 대일여래 여래로 치면 대일여래라고 하죠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빛이란 뜻입니다 비로자나도 태양빛 로사나도 태양빛 아미타불은요 무량광 무량광 무한한 빛이란 소리죠 무량광불이죠 또 수명도 영생을 얻었다고 무량수죠 빛과 생명하면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너무 통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무량수 무량광이죠 영생의 빛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빛은 생명도 주고 지혜도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도마복음과 또 불교가 만나죠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죠 모르죠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5절 가볼까요 25절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라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라 이건 이 얘기는 이 얘기 전에 각주 2번이 빠졌네요 2번 보고 갈게요 빛 아버지이자 불의 본체인 빛은 빛의 사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하나가 된 아들 불타는 세공입니다 아까 빛은 불 자체라면 사람이니까 혈육의 요소 인격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혼과 육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불타는 세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다 주위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빛이 아니다 속에서 아무리 불씨가 살아있고 빛의 근원이 있더라도 밖으로 비추지 못하면 어둠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이 임에 있어서 성령으로 인해 말하고 울고 웃고 숨쉬고 살아가더라도 성령의 빛을 성령의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면 어둠일 뿐이고 또 뭐죠 빛을 진리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둠이죠 길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어둠 상태예요 또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상태는요 사망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영생으로 갈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어둠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만약 쇠공이 뜨겁게 달아올라 주위를 뜨겁게 하지 못하고 식어버린다면 단지 차가운 쇠공일 뿐 더 이상 열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25절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의 친구들을 그대의 영혼처럼 사랑하고 이 부분 말씀 참 따뜻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의 친구들을 벗들을 그대의 영혼처럼 사랑하고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내 영혼 아끼듯이 사랑하고 그대의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호하라 우리 눈동자가 얼마나 이렇게 재빠릅니까 눈에 뭐 이렇게 날아오면 바로 깜빡깜빡하죠 그 정도로 우리 벗들을 이웃들을 보호하시는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죠 민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어제인가요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가지고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영혼처럼 사랑하고 자기 눈동자 부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양심이 마비돼도 어마어마하게 마비된 상태죠 이런 이게 지금 고등 침팬치들 살아가는 혈육의 자녀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식어버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성령의 불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3번 각주 보실래요 뜨거운 열기를 공유한 세공들은 뜨거운 열기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차가운 세공이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는 이런 실존적인 모습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최악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거 우리 모습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죠 수용해야죠 차가운 세공은 뭔 짓도 다 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들 하는 모든 짓 우리도 다 할 수 있다 사실 한 생각 삐뚤어지게 먹으면 할 수 있다 왜? 차가운 세공 상태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빛과 불만 받으면 그 뜨거운 열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내 영혼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각의 개체이나 세공들이 뜨거운 열기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이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몸이니 우리 또한 한 분이신 우리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분신들이다 하나님의 분신들이다 이거죠 그러니 나와 남은 본래 한 분이를 가진 존재로 자신을 위하듯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위한다고 교회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외칩니다 그런데 자기 벗들을 이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위선적 사랑으로 흐르기가 쉽고요 왜? 하느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랑이라 위선적 사랑으로 흐릅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면 되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 뿌리에서 나온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 즉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형제들 간에 우애 있는 자, 사랑하는 자일 것이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일 것이다 부모님에게만 잘하고 형제들 간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가슴은 피멍이 될 것이다 이거를 명심하신다면 좀 각이 나오죠 어떤 식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건가 예수님은 그냥 하느님을 사랑하셨던 분일 뿐이죠 본인이 스스로 요한복음에서 자기 속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던 것 뿐이에요 그게 하느님 사랑을 경천 그리고 이웃 사랑을 애인 이렇게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성경에서 웬 한문이냐 할 수 있지만 단어를 좀 줄이자고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애인과 경천 이렇게 나누고 이건 우리 민족의 전통적 가치이기도 하고 기독교랑 잘 맞아요 우리 민족 경천, 하느님 공경하자 애인, 남들을 사랑하자 남들을 나처럼 사랑하자 이 소리입니다 하느님을 지극정성으로 공경하며 남들을 나처럼 사랑하자 여기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형제 간에 우애 있자죠 그래서 이 경천이란 것은 신성과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신성과 먼저 소통해야 돼요 하느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 남들 타인과 조화, 타인과 소통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신성과 소통을 하면 사실은 자신과 또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신성과 먼저 통해야 돼요 신성을 알아야 나의 본 모습이 나와요 나는 아주 고아의 이 우주에 던져진 하찮은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육신의 부모님이 계셔도 고아 같죠 이 우주에 던져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도 안 보인다면 하지만 신성을 알고 나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오죠 진정으로 나와 소통하고 나의 못난 부분도 이제 감싸 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타인의 못난 부분도 감싸 안으면서 동시에 타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들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조화를 지금 경천 애인으로 담은 거예요 보십시오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거겠죠 율법학자였으니까 개명 중에 제일 중요한 개명은 뭡니까? 당신 얼마나 율법 안아 봅시다 하고 질문하니까 첫째는 바로 이거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성경의 구절을 구약의 구절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은 유일한 주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과 힘을 다해 모든 걸 바치라는 겁니다 마음, 목숨, 온 정신, 온 힘, 사력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경천이죠 두 번째는 이거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애인이죠 이것보다 더 큰 개명은 없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게 더 하나로 줄어듭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두 가지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 내가 새로운 개명 줄 거야 하면서 하나로 종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거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그 밑에 밑에 있는 인용문이에요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요 이제 두 가지 개명 하나로 녹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라로 녹일까요? 애인으로 녹일까요? 부모를 사랑하라와 자녀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종합하면 뭘까요? 자녀간에 사랑하라예요 자녀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모님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개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사랑하고 그 신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부터 남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고 남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들도 제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조화를 이뤄라 이거죠 내가 그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그대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들이 그대들이 나의 제자란 걸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자구나라고 알 것이다 할 정도로 이게 제일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위에 볼까요? 무엇이든지 남이 그대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대들도 남에게 해줘라 이게 황금률이죠 옛날 로마 황제들이 이 말이 너무 좋아서 황금으로 된 데다가 새겨가지고 날마다 황금은 변치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변치 않는 인간관계 최고의 룰이다 해가지고 황금유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황금유리는 후대에 붙은 이름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모든 성경의 골자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 말을 왜 읽었냐 서로 사랑하라를요 우리는 감정적 사랑인지 이게 그렇죠? 어떤 사랑을 말하냐 양심적 사랑을 말합니다 양심적 사랑 단순한 감정적 단순한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양심적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양심적 사랑은 뭡니까?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한테 해주는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하는 것을 먼저 들어주는 그게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제가 예전에 대선 나가서 뭐죠? 10분 동안 양심을 28번 얘기했다고 누가 샀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이분도 장난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장난 아니죠? 이분 사랑성애자시죠? 얼마나 이분 감동해서 지금 이렇게 썼을까요? 그쵸?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꾼이고 그쵸? 빛은 빛의 사람 안에서 빛난다 사랑은 사랑 덩어리는 누구 안에서 빛나요? 사랑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빛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으로 충만해야죠 아까 빛을 얘기했죠 진리 얘기했으니까 이번에 사랑 얘기해 볼게요 자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성적 측면에서는 진리로 감성적으로는 사랑으로 그쵸? 단순한 감성적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적 사랑이 감성으로 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랑 그리고 이 양심이 이성으로 꽃을 피울 때 단순한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양심이 이성으로 꽃을 피울 때 진리, 자명함 그쵸? 방금 이거는 요한 1서에 있는 4장 7절, 8절 말씀이고요 바울 얘기도 들어볼까요? 요한 사도 얘기도 들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모든 율법은 한 가지 개명으로 요약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예 노골적으로 밝혔죠 예수님이 얘기한 두 가지 개명도 하나로 요약되고 식개명도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게 뭐냐?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애인 하나로 요약되더라 왜? 애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미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든 사람들이 애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경천만 해도 예수님이 난 아버지만 사랑했다 해도 애인이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나는 애인만 잘했다 라고 나는 내 이웃들에게 양심적으로 대했을 뿐이다 그들을 사랑했을 뿐이라고 해도 아버지 사랑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애인으로만 묶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하느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은 바리세파들 세고 셌어요 근데 형제간에 사랑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선적 사랑이죠 위선적 사랑에 대한 처방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시대에 또 바올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들어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십시오 유일하게 서로 의무, 빚을 줘도 좋은 건 뭐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의 동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엉터리다 기존의 바리세파들아 들어라 율법학자들아 들어라 이거죠 하느님한테는 잘 보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이 소리고요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모든 개명과 그 밖에 어떤 개명도 이런 말이 왜 있느냐 십 개명 안에 있는 모든 항목들이 하느님을 위하라는 거 아니고 다 뭐냐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의 개명으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랑은 사실 양심이죠 양심적 사랑입니다 양심적 사랑이 뭔가요? 감정적 사랑과 어떻게 다른가요? 양심적 사랑은요? 양심적 사랑은요? 아까 나왔죠? 남에게 바라는 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양심 없으면 못 하거든요 사랑은 개나 소나 합니다 양심적 사랑을 못 해서 아까 진정한 사랑 양심적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친다고 했죠? 그게 황금률에 맞는 사랑이기 때문이겠죠? 자 26절 볼까요? 먼저 그대의 눈 속에 들뽀를 빼내라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밑에 보시면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글을 인용해놨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라 거의 하나만 읽어도 됩니다 오늘은 도마보금 시간이니까 도마보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대들은 친구의 눈 속에 티끌을 보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들어있는 걸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아주 들뽀가 들어있는 건 못 본다 큰 나무가 들어있는데도 몰라요 티끌은 보는데 그대들 눈 속에 들뽀를 꺼내야 그래야 눈이 밝아지겠죠 그래야 친구들 눈 속에 티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미 자기가 이미 색안경 끼고 있으면 남들 도와준다고 해봤자 다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서 친구들을 심판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제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정제하지 말고 너의 잘못부터 먼저 반성해라 이 소리죠 그 얘기가 누가 보금에 거의 그대로 있어요 각주 5번 볼게요 경천의 요령은 애인에 있다 지금 이것도 연장상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그를 각주에서 앞에 글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주 잘못 들어온 게 아니고 앞에 글도 타인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고 그렇죠 내 눈동자 보호하듯이 보호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어서 타인을 함부로 정제하지 말라 이거죠 경천은 결국 애인에 있다 경천을 잘하려면 애인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 친구들을 나처럼 요기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남의 잘못은 아무리 작아도 철저히 비판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아무리 커도 쉽게 용서한다 이거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내 이웃을 여기가 좀 뭔가 글이 빠졌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잘못은 남의 잘못을 비판하듯 철저히 반성해야 되고 남의 잘못은 자신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이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명심보감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남을 질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질책하라 아무리 어디서 보도 남 욕할 때는 정말 똑똑해지거든요 그 똑똑한 총명함으로 자기를 비판해 보라는 거고요 자기를 용서할 때는 그렇게 하회화 같아요 그쵸? 그럴만했지 남을 용서할 때 그 마음으로 해봐라 이렇게 역지사지 해가면서 남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명심보감에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비춰보면 내 마음에 못난 게 다 이렇게 비춰보입니다 마음을 항상 대조하라 여기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항상 대조해 보면서 반성하라는 게 명심보감입니다 여기는 유불선 모든 지혜로운 말들이 마음에 관련된 말씀들 다 있는 책이에요 원본은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유불선의 모든 선사들 말씀도 있고 좋은 말씀들 다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명심보감은 축약본입니다 그렇게 말하시고 자 27절 가볼까요? 27절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세상을 금식하라 먹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전에 안식하라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그대들이 세상을 금식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세파들은 천국 가려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먹는 거를 뭘 안 먹고 단식도 해보고 먹는 거를 어떤 음식은 안 먹는다 해서 항목을 정해서 안 먹고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따위 금식하지 말고 세상 자체를 금식해라 세상을 끊어라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군작용을 끊으라는 얘기죠 눈은요 눈은 뭘 먹고 사나요? 색깔을요 눈은 보고 싶죠 귀는요 소리를 먹고 살죠 그렇죠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촉감을 생각은 이 수많은 탐진치의 대상을 추구하자 이게 뭔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금식하라 끊어버려라 선사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안식 얘기를 또 왜 할까요? 금식 얘기만 하면 세상만 끊어버려라 끝나면 몰라만 하라 이러면 재미없죠 몰라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름을 모든 걸 몰라 하세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의 현전에 만족하세요 몰라 존만 그러잖아요 제가 존재로 만족하기 하나님의 현전으로 만족하기 몰라 세상을 금식하라 자아를 부인하라 내 이름 몰라 하면 자아 부인이죠 내 이름도 몰라 세상도 몰라 해버리면 시간도 공간도 모르겠어요 해버리면 이게 세상을 금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안에 안식하라 이건 뭐 우리 얘기 그대로 다 들어있지 않나요? 요즘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 자 각주 볼까요? 세상을 금식하라 오직 모를 뿐이다 일체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하나님 자리야말로 우리의 안식처다 하나님의 현전이 우리의 안식처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니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 존재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현전과 하나님의 진리 구분해봤어요 하나님의 현전 우리가 몰라 하고 하나님의 현전 자리가 뭐죠? I am 자리죠 I am 에고에이미 나는 현전 나는 존재한다 나는 현전한다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게 안식이고 이것만이 안식이 아니라 널리 인류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진리 안에도 안식해야겠죠 그래야 진정한 안식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냈어요 안식일 날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 안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안식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세파가 와서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한다고 막 시비 걸었죠 안식일 무시했다고 누가 안식일을 무시했을까요? 율법의 얽매인 바리세파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에 안식했던 예수님일까요?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 이 구절 의미가 생생하실 겁니다 세상을 금식해버리고 하나님의 현전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식하라 여기까지 하나 더 할까요? 잠시만요 28절 진짜 재밌는 게 29절인데 죄송합니다 28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8절 일단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도마보금은 참 친절합니다 별 얘기 다 있어요 이거 궁금했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 가운데 내 자리를 정하고 내가 어디 태어나야지 하고 정해놓고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멋지시죠? 전형적인 불교에서 보살의 모습입니다 중생 구제하려고 나타났을 때요 육신을 입고 화신으로 인도에서 아바타라고 하죠 신성한 존재가 화신으로 아바타가 돼서 육신을 입고 나타났다 물질적인 이런 육군의 작용을 갖추고 태어났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육군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육군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이 지구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 따라서 같이 구원하려고 왔다 이런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우리 자리를 정하고 육신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사명감 한번 가져보세요 욕심내시라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 내면에는 신성을 찾으면 우리의 우리 자신과의 소통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사명도 알 수 있겠죠 진짜로 그랬는지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해 있다는 걸 알았으나 모든 인류가요 취해 있어요 술에 포도주에 여기서 포도주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술에 취해 있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목말라 하는 자를 찾지 못했다 영적 갈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에 취해가지고 물질적인 어떤 탐욕에 취해가지고 탐진 취해에 빠져가지고 영적 갈망을 잊어버렸더라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가있더라 내 영혼이 인간의 자녀들로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눈이 멀어서 심한 한문으로 써놨는데 마음의 눈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헛되이 세상에 왔다가 헛되이 세상을 떠나려 하기 때문이다 참 태어나서 죽는 이런 삶이 참 헛대도다 보람이 없더라 예수님 관점에서입니다 보람이 없더라 그러나 그러나 그동안 그들이 취해 있었으나 그들이 포도주를 떨쳐버릴 때 술을 끊을 때 이건 이제 그냥 술이 아니라 탐진 취죠 탐욕이죠 탐욕 탐욕이 있으니까 분노가 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이 욕심을 절제할 수 있을 때 절제할 수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양심적인 삶으로 이제 욕심을 양심으로 리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게 이게 지상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천국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와가지고 다 데리고 승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포도주 끊기 하려고 알코올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빛의 자녀 빛의 사람이 돼서 온전하게 살게 도와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도 찾고 성령 안에서 영생도 이루고 그렇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오신 겁니다 그 얘기를요 불교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법화경 방편품에 각주 7번 보세요 사리브라 부처님 제자죠 사리브라 부처님 세존들께서 불교에서는 여러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진리의 화신들이긴 한데 여러분 계세요 부처님 세존들께서 이 세상에 왜 출연하시는지 아는가 그 유일하고 위대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가 아는가 뭡니까 또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해요 한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다 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를 여러 각도에서 얘기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중생들의 부처의 안목을 열어주고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세상에 출연하십니다 중생들이 포도주에 취해가서 탐진취에 취해가지고 아까 마음의 눈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부처의 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눈을 얻게 해가지고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출연하셨고 두 번째는 중생들에게 그런 부처의 안목 마음의 눈을 보여주려고 이런 게 부처의 안목이다 이런 게 마음의 안목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고 출연하셨고 세 번째는 중생들이 부처의 안목을 깨닫게 하고자 출연하셨고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려고 오신 거고 네 번째는요 중생들이 부처의 안목을 따르는 길에 들어서게 하려고 다 보살의 길로 기독교 같으면 사도의 길로 하나님 자녀의 길 성스러운 무리 성도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출연하신 거다 사리부려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한 가지 위대한 목적이다 지금 예수님이 부처님으로 안 보이시면 진정한 불자가 아니죠 그쵸 그거 이상하게 받아치네 하실지 모르지만 이야기 이상하게 풀어가네 하실지 모르지만 수긍 되시죠 법화경이랑 지금 잘 만나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도마보금이 29절 가야겠네요 29절 제목부터 이상합니다 육체로 인해 영이 존재하게 하라 뭔 소리죠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약 영으로 인해 육체가 존재한다면 그건 신비로운 일이다 뭔 말일까요 그런데 육체로 인해 영이 존재한다면 그건 대박 신비 중에 신비다 이것도 뭘까요 난 어떻게 이런 위대한 풍요가 이런 빈곤 속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신비로울 뿐이다 끝까지 혼자 말만 하셨죠 지금 제자들하고 소통이 됐을까요 첫 구절에서 목미 두 번째 이건 뭐야 세 번째 나랑 관계가 없구나 전혀 소통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알아들을 자 예수님 들리게 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었겠죠 도마 도마 같은 경우는 실제 도마가 썼는지 모릅니다만 도마보금도 도마로 보자고요 오 이거 대박인데 하고 아주 핵심이 되는 노하우인데 하고 적어놓으셨겠죠 아니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놓자 하고 적어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영으로 인해 육체가 존재한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영혼 상태로 계셨겠죠 여기서 영이라는 건 영혼이라고 읽으시면 편해요 그냥 영만을 말하는 게 영의 작용이 혼이거든요 영혼이 육체를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리를 정해서 영혼이 있는 거죠 생각이나 계획이 영혼이 내 육신을 내 자리를 정해서 육신 입고 오신 거죠 좌표 찍고 육신 입고 오셨대잖아요 이것도 신비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도 그래요 영혼으로 있다가 육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 영이 육체를 입어서 활발하게 혼의 작용을 일으켰겠죠 영혼이 육체를 입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입는 것도 참 신비다 그런데 육체로 인해 영혼이 존재하게 된다면 죽으면 죽으면 이 육체랑 분리가 일어나죠 육체랑 분리가 일어나서 영혼만이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 육체로 인해서 영이 존재한다는 건요 지금 이 육체로 인해 내 육체인데 내 육체로 인해서 영이 존재하게 된다는 건 내 육체에서 부활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육체에 기반해가지고 부활체를 만들어서 영혼을 영혼이 존재하게 만든다 영혼이 영혼육이 온전하게 합일된 상태로 존재하게 만든다는 거지 영은 원래 늘 존재해요 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영이 존재한다는 건 영이 육체 안에 늘 머물게 된다는 거죠 원래 죽으면 육체랑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육체로 인해가지고 영이 존재하게 된다는 건 이 육체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 이 삼혜라는 육체인데 썩어 없어질 육체입니다 오래 살아봤자 백년 안쪽이니 육체 안에 뭔 답이 있길래 육체로 인해서 영혼이 온전한 영적 육체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신비 중에 신비다 나는 어떻게 위대한 이런 풍요가 이게 뭘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낙원에 있는 낙원에 있는 다섯 그루 나무 이게 오원서 라고 했죠 지수화풍 오원서 이 생명의 원서죠 생명의 오원서가 생명을 만들어낸 이 오원서가 육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오원서가 백이죠 백의 요소죠 백과 이 백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원기 지수화풍을 백으로 보면 공은 원기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지수화풍의 공까지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지수화풍에서의 공이 또 있거든요 여기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묵직한 땅의 에너지 흐르는 물의 에너지 타오르는 불의 에너지 바람처럼 돌아다니는 에너지 그리고 이 네 가지 특정 성질이 없는 상태의 에너지 그런데 이 공이 순수한 성령 에너지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여기서는 지수화풍은 백의 요소 공은 성령 에너지 생명수 성령에 나온 생명수라고 볼까요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게도 강의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영생에 이르는 재료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생명력의 재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죽어가는 몸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난 이런 위대한 풍요가 영생의 열매가 이게 영생의 열매들이에요 다섯 가지 낙원에 있는 다섯 그루 나무라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들이잖아요 고무고무 먹으면 고무 되듯이 이거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 먹으면 이 열매 먹으면 그래서 이런 위대한 풍요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었어요 빈곤 속에 곧 죽을 우리 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죠 각주 볼까요 영혼이 거친 육체 즉 사멸한 육체를 입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걸 말하는데요 영으로 인해 육체가 존재한다는 건 아까 28절에 나는 세상 가운데 내 자리를 정하고 육신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하셨죠 거친 육체 안에 육체로 인해 영이 존재한다는 건 뭘까요 거친 육체 안에 존재하는 다섯 가지 생명의 원소 육체의 그런 에너지의 의지에 육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의 의지에 새로운 육체를 거듭 태어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영혼이 영적인 육체를 얻게 된 것이야말로 신비 중의 신비다 이게 도마보금 22절에 나왔죠 그대들이 육체의 눈 대신에 새로운 눈을 만들 수 있고 육체의 손 대신 새로운 손을 만들고 육체의 발 대신 새로운 발을 만들고 육체의 형상 대신 새로운 형상 만들 수 있을 때 그대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거 만드실 수 있겠어요 이 답이 나와야 도마보금을 마스터한 겁니다 그래야 칭의 성화 영화를 본인이 다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위대한 풍요와 빈곤은 뭐냐 육체라는 빈곤 즉 사멸하는 존재 속에 이런 위대한 풍요로움 즉 낙원의 다섯 그루 나무 생명의 나무 생명의 다섯 가지 원소가 존재한다는 게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이르기 전에 이 육체와 분리되기 전에 이 절박함이 있어요 이 얘기 안에는 도마보금 안에 흐르는 절박함입니다 이 육체를 죽음의 신이 와서 달라고 하기 전에 육체를 잃어버리기 전에 육체 안에서 챙겨야 된다 그걸 못 챙기면 그게 너를 죽일 거다 우리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구름을 뜻해요 구름 같은 영혼이 있고 흰색 색깔이 있는 영체가 있어요 두 가지 영체인데 이게 정신작용을 맡은 영체고요 이거는 육신작용을 맡은 영체입니다 이 100이라는 게 에너지체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에너지예요 영이라는 참나가 있어요 혼이라는 에고의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백이라는 몸 안에 있는 에너지의 작용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 백육 말씀드렸죠 노른자 계란으로 치면 노른자 흰자 껍질에 붙어있는 마 그러면 이게 껍질 딱딱한 껍질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보셔야 돼요 노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생은 죽기 전에 이뤄야 된다는 이유가 이 죽으면요 혼비 백산이라고 하잖아요 혼은 날아가고 백은 육신과 함께 있다가 흩어져 버려요 이 풍요로움의 요소가 우리를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영혼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육체를 입는 것도 신비지만 이 육체 안에서 이 풍요로운 생명의 열매를 얻어가지고 영혼 육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버린 이 육체는 죽더라도 영혼 육을 온전하게 얻어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죽기 전에 해야 된다 이게 계속 도마보금에 나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해야 된다 노자 말씀 볼까요 대놓고 이 혼은 불이죠 하늘로 올라가는 정신작용이고 이건 땅으로 흩어지는 육신에 있는 에너지 작용이라 물로 그릴 수 있겠죠 불과 물 이 혼 백을 합치면요 영혼 육이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혼과 백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분리되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기운을 하나로 에너지를 모아서 갓난아이처럼 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 노자가요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 노자 안에 이런 글이 남아있어요 재밌죠 혼 백 합쳐가지고 혼 백 합일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게 부활체예요 이게 동양의 신선사상입니다 신선될 수 있다 부활체 만들어서 갓난아이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겠는가 포박자 볼까요 중국 포교의 아주 바이블이죠 고전적인 바이블인데 포박자에 보시면 하나님과 하나로 통하고 싶다면 신통하고 싶다면 통신이죠 하나님하고 통을 하고 싶다면 소통을 하고 싶다면 물과 불을 알맞게 조절해요 불은 머리에 있는 에너지 불에너지 배에 있는 차가운 에너지 물에너지를 호흡을 통해 조절해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면 그래서 이 육신에서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된다 육신에서 분리시켜가지고 독자적인 실체를 만들면 그건 혼백합일체죠 그러면 3원 700이 여기에 혼이 3개가 있고 백이 7개가 있어서 3원 700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될 것이다 혼백합일체 영육이 하나가 돼 있는 그 몸 진정한 영적 육체를 확보하면 3원 700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거기 설명제가 달아놨습니다 3원은 뭐냐면요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오늘 안 할까 싶었는데 시간이 마침 돼서 하겠습니다 혼 안에 또 3단계가 있어요 육신을 백을 관리하는 혼이 있어요 정신작용 중에 백을 관리하는 정신작용이 있고 참나랑 소통하는 영성을 관리하는 혼의 작용이 있고 이 중간에 자아를 관장하는 이게 애고죠 자아를 관장하는 혼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3원이에요 700은요 전우 좌우 전우 좌우 상하 이렇게 해서 중심점 이게 정육면체가 나와야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창조는 7일 걸리게 돼 있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게 돼 있어요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물질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아 움직이는 이런 물질을 나타내려면 정육면체의 점 하나 찍은 이 칠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백은 7개의 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혼은 3가지 혼이 있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아요 그게 말이 되냐 할 수 있지만 보십시오 제가 어렵게 구한 그림인데 옆에 현자의 돌이라는 그림 보이세요 현자의 돌이라는 게요 여기 지금 우물에서 여기 우물 같은 게 있죠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 돌멩이를 캐는 겁니다 이게 현자의 돌이에요 현자의 돌이 뭐냐 동양의 단입니다 물과 불기운이 음양의 기운이 남성 여성의 기운이 하나로 뭉친 이 단인데 우리가 단전에서 단을 캐도 단을 캐도 3원 700의 몸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그 단이 7개의 700을 통해서 영적인 몸을 만들어내고 이게 생명의 오원소가 700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또 3원 여기 그림 보시면 3사람인데 1명이 들고 있습니다 위로 향하는 양의 혼 음의 혼 가운데가 온전히 갖춘 2개를 중간 혼 밑에 사람이 7명이 앉아 있습니다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음지에다 그려 놓은 거예요 이게 연금술에서 그려 놓은 연금술에서 그려 놓은 그림입니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같은 걸 본다 아까 포박자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그려 놓은 거예요 물과 불을 조화를 이루어서 단을 만들었더니 단을 만들었더니 내 몸뚱이가 육신에서 분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단을 만들어서 배양했더니 분리가 됐는데 그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3혼 700으로 이루어졌더라 양적인 혼 이거 자체가 통틀어서 양이죠 단불이라 이건 양이고 이거는 음이고 이게 또 합쳐져서 음양합일체가 만들어져요 음양합일에 이 현자의 돌 네 단이 있다면 이거는 선천적인 거고 이건 성령과 이 단이라고 하면 성령과 성령의 생명수를 상징하는 거죠 선천적인 단이 후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냐 이런 정신작용과 이런 육체작용을 다 관장하는 하나의 온전한 몸을 만들더라 이겁니다 이게 혼백합일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될 때 이거 도교 얘기입니다 도교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도교 얘기이면서요 서양 신비학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혼이 와요 일 혼이 들어와서 혼이 백을 관장해줘야 우리 몸이 전후 좌우 상하를 갖추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 혼 하나가 관장해줘야 돼요 그리고 태어날 때 즈음에서 그 전 이건 자아를 관장하는 이게 나다 하는 혼이 들어와줘야 나와 남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을 관장하는 혼이 들어와줘야 이건 태어난 뒤에 들어온다고 전해요 이게 작동 잘 안하는 이게 안 들어와 버린 분은 정신작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제 총명하게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빨리 들어오면 봉우 선생님 저희 선생님 말씀 이 삼혼이 빨리 들어오면 신동소리 어려서 듣는데 좀 늦게 들어오면 좀 더디고요 그렇죠 그렇게 삼혼이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삼혼 700 얘기가 서양 연금술에 있는 것도 알겠고 중국 저기 도교에 있는 것도 알겠다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유대교 아니냐 자 그러면 유대교 까발라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자 벌써 어떻게 되어있죠 까발라가 3대 7로 그려져 있죠 천지창조에 해당됩니다 7일에 이게 삼위일체의 신성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신성도 의미해요 성부 성가정이라고 그랬죠 성자 성모 왜 성모라고 하는지 아세요 혼으로 치면 이게 이 성모가 천지창조 7일을 주관합니다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는데 관장하는 이 혼적인 작용으로는 이게 성모가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성자가 양적인 작용을 합니다 영감을 가져온 하늘에서 성부가 이 중간적인 역할을 지금 이거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7명은 육신을 담당하니까 굴 안에 어둡게 앉아있는 사람들로 그려진 거예요 아까 연금술 그리면서 3, 7 세피로트 세피로트에도 똑같이 나온다 그때 이 세피로트 질문에 여기 이 중간쯤에다가 또 하나 설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다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왜 평소에는 일반 세피로트에서 이걸 빼고 그리거든요 이걸 잘 안 그리죠 이거 그리면 이게 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인데 누구 사탄인데 골 때리는 게요 영지주의에서 이게 사탄을 나타내는데 창조주의예요 우주 창조주 여우와 같은 창조주 영지주의에서는 창조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안 만들었어야 된다 성모의 자녀로서 이 자리가 성모가 카발라에서는 우주를 만든 걸로 보면 되는데 이 성모의 자녀인 여기서 우주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여기다가 점을 찍어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영지주의는 육을 혐오합니다 현상계를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주로 이렇게 거론되는 창조주의 존재입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여기다 안 그려도 현상계 전우자우 상하 중심점을 갖춘 이런 물질 우주는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나왔다 여기서 이게 나온 것도 신비한데 이걸로 인해서 이 영혼이 육을 갖추고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도 신비한 일이다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차분히 하려고 했더니 오늘 해버렸습니다 혹시 미진한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res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